세상을 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 기자입니다. 네, 올해 1분기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의 점유율이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이번 결과를 두고 말하자면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분기 점유율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CATL이 35%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가 LG에너지솔루션을 차지했는데 그 점유율이 15.9%밖에 안 됐습니다. 절반도 못 미치는 거였죠. 그리고 그 뒤를 BRD, 파나소닉, SK온이 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CATL, BRD, CALB 등 3사 점유율은 50.5%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한국 3사의 점유율이 25% 정도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인데요. K-배터리가 사실 작년 한해 미국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또 막 대규모 투자도 하고 세대 중에 한 대는 K-배터리를 달고 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K-배터리 그동안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좀 부풀려져 있었네?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현재 나오는 성적들은 배터리 현재 탑재량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한창 짓고 있는 미국에서나 이런 공장들이 반영된 결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거의 내수 중심이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을 제외한 CATL의 전 세계 점유율은 12.9%에 불과했습니다. CATL의 매출 절반이 이제 중국에서 나온다는 건데요. 이러한 점을 좀 반영해보면 뭐 1분기의 결과도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러브콜을 받으면서 미국에 막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 K-배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진행된 배터리 3사들의 실적 발표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시각들이 제기됐습니다. 여러 가지 차량용 반도체 이슈 등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실적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아예 전기차 시장에 둔화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배터리 시장의 성장의 공식도 약간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거는 중국의 저가형 배터리인 LFP 배터리의 공습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중국은 LFP, 한국은 NCM 3원기 배터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몇 년 전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원기 배터리의 비중이 LFP 배터리의 비중보다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 LFP가 중국 내 시장에 더 우위로 차지하게 된 것은 불과 작년의 일인데요. 이 테슬라 모델3Y에서 LFP를 탑재하고 BRD의 한 상해 자동차의 홍광 미니 EV 등 이런 보급형 EV들의 판매 호조가 일어나면서 LFP의 역전이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CATL, BRD, 고션 하이테크 등은 LFP 기술뿐만 아니라 3원기 기반의 배터리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LFP의 특장점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조금 낮더라도 생산 단가가 NCM 배터리에 비해 80%밖에 안 돼서 중저가 모델에 적합한 이제 배터리라고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중국 시장에서 LFP가 NCM을 더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보급형 전기차 시장의 보급형 모델의 선호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죠.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터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곧 전기차 가격의 인상까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배터리 회사들과 전기차 OEM들의 기술 혁신이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과의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 되면 이제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의 확대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요. 테슬라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배터리 데이를 열어서 LFP 학대를 얘기했을 때만 해도 배터리 가격을 놓고 전기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에 관해 알력 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업계에서는 배터리 가격을 낮추고 싶어 하는데 너희가 배터리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 LFP라는 것도 있다 쓸 것이다 이렇게 경계를 하는 카드로 썼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도 역시 자기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배터리 업체에 대한 가격을 낮춰라는 압박을 조금 가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배터리 데이를 보고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양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 기술의 진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배터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을 배터리 소재 업체가 비싸게 사면 그 배터리 소재 업체는 그만큼 오른 판매 단가를 판매가를 배터리 셀 업체에게 전가시킬 수 있고 또 배터리 셀 업체는 이 전기차에게 전가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배터리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 전기차 업체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원자재가 희귀 금속이 조금 덜 쓰이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조금 낮은 엘에프 피 배터리에 대한 확장으로 가는 어떤 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아까 그 삼원계 배터리 기술도 있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엘에프 피터리에 집중하면서 관련 기술적 진보를 많이 이뤄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소재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조금 더 많은 것을 투자했자면 중국은 팩 기술을 이제 발전시키면서 엘에프 피의 한계를 좀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셀 투 팩이 좀 대표적인 예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 단계 진화된 엘에프 피를 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장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아까 중국 내 시장이 되게 크다고 했잖아요. 내수 시장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지금 올해부터 중국 내 전기차 보조금이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30%가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내수 시장에서 이때까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이 내수 시장의 성장세가 조금 꺾일 수도 있으니 이를 좀 해외에서 메꿔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럽에서는 CATL이 독일 공장을 지었는데 이게 가동이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올해 하반기 가동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CATL이 최근에 헝가리에도 공장을 짓겠다고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는 북미에서도 공장을 짓겠다면서 북미의 어떤 곳에 좀 지으면 좋을까 하고 부지 탐색에 들어간 상태죠.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해외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올해부터 LFP 특허가 만료된다는 점도 이 LFP 공습을 조금 가속화시키는 외계가 되고 있습니다. 총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허에 따라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LFP 배터리를 만들면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특허가 만료되면서 LFP를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팔기가 좀 쉬워진 상황에 놓인 겁니다. 글로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전염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여지가 있는 내수 시장을 조금 해외 시장으로 메꿔야 하는 그런 해외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 그리고 특허 만료로 인해서 LFP의 진입장벽이 좀 해소된 이 세 가지 요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LFP의 공습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배터리 3사들은 지난해 많은 자동차 OEM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LG와 GM이 손을 잡았고 SK와 포드가 손을 잡았습니다. 또 삼성 SDI는 리비안을 비롯해서 뭐 스탈린티스와의 협업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현지 공장을 이제 삽착공하면서 내년부터 이제 이익이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전기차 시장의 위축까지 우려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 얼마 전 리비안의 CEO도 반 이 원자재 가격을 얘기하면서 반도체 수급이 아주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더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데 따라서 그 자원의 무기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망 붕괴 등의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LFP 배터리가 사실은 뭐 저렴하고 밀도가 좀 낮긴 하지만 굳이 보급형 모델에서까지 삼원계를 쓸 필요 있느냐라는 지적까지 좀 나오는 상태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희귀 금속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 삼원계 배터리의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OEM들이 이미 LFP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장을 바라보는 국내 삼사의 좀 해법은. 좀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삼사 모두 코발트 프리를 앞세워 이 삼원계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각사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일단 여기에 더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오는 LFP 배터리도 개발하게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K 오는 좀 세부적으로 연내 개발을 완료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LFP 배터리를 개발하는 건 맞지만 이게 자동차용이 아니라 ESS용으로 조금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는 LFP 개발에 대해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하이엔드 시장에서의 그 LFP의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삼사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거는 좀 각자가 처해진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먼저 일이사 LG 에너지 솔루션은 삼원계를 통해서 충분한 점유율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지엠과 스탈린티스와의 합작 공장을 통해서 일단 장기적인 수요처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원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LFP는 일단 ESS용으로만 먼저 개발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진출을 하는 거고요 SK온도 물론 미국에서 많은 공장을 짓고 있고 포도와 합작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소송에서 폐소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LG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한 발이라도 물러서고 싶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SK온이 자동차형 LFP 배터리를 먼저 개발하고 생산하게 된다면 국내 유일의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모두 가진 이제 배터리 회사가 되는 겁니다. 삼원계 배터리 기술과 관련된 소송에서 줬던 SK온이 LFP 배터리를 먼저 개발하고 생산한다면 LG와의 차별성을 줄 수 있는 어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은 이미 3사들 가운데서는 점유율이 가장 좀 낮은 상태고 시장 확대나 어떤 성장 속도도 나머지 두 회사보다는 많이 더딘 느낌인데요. 일단 삼성 SDI가 조금 보수적인 경영을 가져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보고 이제 노트 세븐의 발화 사건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좀 확실하게 사업을 좀 다져서 가져가려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LFP 배터리 기술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급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삼성에서 보는 배터리 시장의 하이엔드는 삼원계가 이끌어가는 거고 삼원계에서 최대한의 에너지 밀도와 완성도를 높인 차별화된 배터리를 개발해서 우리는 시장에 대응하겠다는 게 좀 이유인 것 같고요. 이렇게 삼성은 당분간 고급화 전략으로 이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가되 이제 우리가 삼성이 지금 전고체 개발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천이십육 년의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이엔드 시장을 초점에 맞춰서 수익화를 극대화시키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가다가. 전고체 개발을 통해서 삼성이 항상 내세우는 어떤 초격차 기술을 통해서 게임 체인저를 좀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LPP 배터리 공습이 왜 이렇게 또 무서운가 그 배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우리 국내 업체들의 어떤 대응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배터리 시장 자체가 작년에 봤었던 이 장밋빛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배터리 가격 상승 그리고 전기차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시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던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따른 어떤 역량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일단 하반기가 되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니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이제 다른 회사 다른 나라와 MOU를 맡고 또 뭐 자원 개발에 이렇게 적극 나서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LFP 배터리와 이 3원계 배터리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지 또 중국의 공습은 어떤 좀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꾸준히 취재하고 업데이트해서 발치기들 분들께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치관경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